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맞춰보세요. 힌트! 지오메트리 대시 정답입니다. 이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인기가 많나요, 여러분들? 메일로 되게 제보가 많이 왔어. 아는 게임이긴 한데 인기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1억 명이 다운로드했더라고, 1억 명이? 난 많이 안 해봤거든요? 이게 뭐야, 리듬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아케이드 게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시작해보도록 강하게 했습니다이. 나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렇게. 아, 나 떠올랐어. 나 이 게임 왜 안 했었는지 기억나. 이거 게임할 때 살짝 닿을까 말까 할 때 찌찌가 약간 조마조마. 그게 너무 싫어서 안 했었어, 맞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살짝 이게 옛날에는 리듬 게임 느낌도 났었는데, 맞나? 살짝 리듬적인 부분도 있죠, 리듬 게임적인 부분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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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이렇게 가다보면은 좀 형태가 변하고 그랬어. 막 위아래가 바뀌고도 그랬었는데. 어,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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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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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자, 이거 이런 게임이었어, 맞아. 아, 나 기억났다, 이거. 아, 나 채팅 참아. 채팅 좀 치지마. 채팅 치는 거는 시청자에 걸리지, 뭐라 하면 안 돼. 그래서 2018년 도내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잼미니 게임이었어? 나도 그때는 잼미니였으니까. 4년 전이면 21살. 뚜무란 딸땜. 아, 말 걸지 마세요. 집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게임이 잠깐 유행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 부분. 아, 말 걸지 마시라니까. 원래 이거 2단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 맞지? 원래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들? 다시 나ire TUNE.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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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빠릿, 비행기 타임! 피우기 타임. 집중합니다, 이제. 머리 갑자기 간지럽고. 이런 게임 때 갑자기 머리가 간지럽고. 코가 간지럽고. 갑자기 머리 정리하고 싶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잘하는데 나 안녕하오 아아! 뭐 뭔데? 아아아! 헷갈려! 아아! 헷갈려! 아 헷갈려! 잠시만! 잠시만! 아아! 아니! 아 진짜! 아 94%까지 왔는데! 감은다 친구들아! 아잇! 어 갑자기 빨라졌어! 뭐야 뭐야! 갑자기 빨라졌어! 뭐야! 버그인가? 어 나 잘한다! 아아아아아아! 아씨 너무 안심했다! 죽을래? 방해하지 말라고 얘들아! 아 1단계는 깨자! 나름 게임 유튜버인데! 아이 게임 유튜버인데! 1단계는 깨자 얘들아! 야 이 씨X! 이리와서! 그냥 끼면 만 동전 다 먹고, 끼면 오만이 염스피스! 동전은 어떻게 먹어? 한 개 있는 거? 오케이! 동전 먹는다! 세 개 있다고? 나 동전을 본 적이 없는데? 오! 회 하나! 오케이! 가꾸와 이 씨X! 아! 저기 위에 있구나! 어떻게 먹어 저걸?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얘들아! 한번 제가 따라 해볼게요 지금! 소리 끄고! 저 혼자서 한번 집중해서, 집중해서 해볼게요! 야호! 보여줘 보여줘요! 아! 집중해야 돼서 지금! 아! 닫겠다! 아! 닫겠다! 아! 닫겠다! 별 세 개 벗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닫겠다! 아! 닫겠다! 아! 닫겠다! 아까 5만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아! 여기 화면 진 거 있잖아요! 이미지라고요? 아닌데요? 야호! 개구라를 꺼다니! 이 녀석 각오해라! 맨날 각오만 하래! 어! 뭐야! 아!! 오오어어어 10만원 야호~! 알아서 제대로 동전 3개 먹으면 10만 10만? 어케. 두 개밀 봐보자. 아까 두 번째는 봤는데, 세 번째가 어디 있지? 오, 개 간다 10만 받으러 가자~! 한 개! 옥 alk! 오케이! 두 개! 마지막 있다 있지, 마지막에 집중해서! 오케이! 마지막이다! 맨 위에 있다 했지? 어? 이미 지나갔다고? 비행기 전에 있어? 아 뭐 저렇게 힘들게 숨겨놨어 제작진은 어이가 없네 진짜 게임 개발자들 어떻게 보면 제일 변태 같아 아 오케이 여기구나 어 성화 대체 뭐 이 건국아 이제 나의 능력해 이 새끼가 답이 건국아 나의 능력해?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신학하고 어서 말있노 아아아아악 하나 원투 오케이 어 두 개 세 개 아이템! 얍! 하! 자차! 원 투! 그래서 첫번째 넘어가고 나는 냐! 아! 아 나 진짜 집중한다 애들 진짜! 나 진짜 집중한다 애들아 말리지마! 과학 과학 차차차 아 집중할 거에요 말리지 마세요 왜? 이어서 조용히해 아 올라갔어야 되는데 맞아 이어서 포기하실 포기해도 만 원 어어 난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포모남 김재원이야 spotlight 이어서 오후 아 거의 더 왔는데 아 진짜 거의 더 왔는데 집중해 제발 재원아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게임에 계랜이의 목숨이 달려있어! 어? 잡으러!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해! 일어서 손가락이 힘주는 방법에 이제감 느껴진다 모르는 게 이게 맞나? 모른지어 미음 야오 미음 인아오리 미음 널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지 않아 나는 지지 않아 나는 포기해 이의 경우를 모르는 남자라. 아 고맙습니다. 와 이 게임 좋네. 전설적인 게임이네. 효자네 효자. 보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아 이거 지오메트릿이야? 아 나는 뭐 다 깰 수 있지 뭐. 난 고주잖아. 저는 포기하는 남자 포기남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단계 한 번만 봐 보자. 한 봐주긴 해볼게. 아 근데 너무 오래 했다. 우리 편집자님 힘들겠다. 아 우리 편집자님도 힘들겠다. 이거 편집하시는 분 힘들죠? 솔직하게 자막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뺄게요. 어허! 야호. 편집자님. 어허! 우리 편집자님한테 지금. 편집자님이 있기에 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편집자님 고생시키지 마세요. 그거 감전. 감전이에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러분 김지연이었고. 지오보이티비셔라는 전설의 게임 게임. 추억의 게임. 이렇게가 넘은 게임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